심심해서 22나 쏘아야 겠습니다 다 쏘았네요 요게 딴쯤이 카보의 액션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보다 조금 동작이 빨라 졌어요 오케이 또한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는 것도 지금 조금 더 빨라 졌고요 역시 뭐든지 경험 같아요 안 해본 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동작이 떠죠 오케이 더 6발 또 다 쏘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 같아요 22 싱글 액션이 초보자가 이거 실탄 사격 배우기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발씩 한 발씩 반동력도 반동도 심하지 않고 조금 저도 이제 총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네요 자주 안 하던 거 처음으로 해보니까 처음에 갔던 데도 오픈한 건가 보죠 그런가봐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다 돌아가요 아까 그 뭔가 끼었었어요 좀 더 앞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싱글 액션이니까 해머를 제껴야 돼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항상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해놓고 해야 돼요 예 매번 아 매번 예예 싱글 액션 예 attacker 그리고 제 예 다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와보세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께요. 자 이렇게 해보세요. 이렇게 제끼고 요게 이제 요정도 와서 눌러야 되요. 요부분. 요거 거기 와서 맞아서 다시 또 돌려서. 그러니까 요게 안 맞을 수 있어요. 예 그런식으로. 예. 이거 직접 해야하나. 그러니까요. 해봐야 되니까. 넣는 것도 여기서 이제 요거 맞춰 가지고 해야 되고요. 이렇게. 예. 그것도 끝까지 밀어 넣어야 되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해보고 싶었거든요. 솔직히. 야 서부영화에서 전부 다 이런식으로 했잖아요. 예. 얘는 처음에 할 때 싱글샷 하는 거니까 일단 제끼고 써야 되는구나. 예. 계속 하나하나. 전번에 했을땐 연발도.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. 음. 그거는 이제 더블 액션이고. 아 더블. 얘는 싱글 액션이거든요. 어 또 뭐가 안 들어갔나.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. 두 손으로 한번 해보죠. 두 손은 낫네요. 아무래도. 정확도가. 정확도가 월신더 두 손이 나은 것 같아요. 네.